제 verdadic How will you be and what you have as a job right now? 만약에 지금 현재? 제 거예요! 가수에요? 제 거예요 네네 지금 가수가 되었는데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는지 아니면 만약에 지금 가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있어요? 정기고 제 거예요! 저는 원래 더 어렸을 때 가수가 꿈이 어떤 거였고요 다르게 지금 가수가 아니었다면 정비곡 그냥 있어도 멋있어요 그냥 있어도 그냥 아래에트 하면서 굴리 하는 중 죄송합니다 가수가 돼서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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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바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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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은 고맙습니다 ado tså 그리고 이 수 ições 부 Virtans 상 melhores ôt 낮 수가 어떤 네